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연의 힘 중에서 무서운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은 뭘까요? 아마 지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밑에 지각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하늘로 솟을 수가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강력한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황폐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물난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수 그리고 큰 비, 노아의 홍수뿐 아니라 또 쓰나미, 이런 물의 재앙도 굉장히 왜냐하면 물이 덮치면 우리는 어디로 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겨버리니까 지구의 10분의 7이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물이 재앙으로 돌변한다면 우리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의 무서운 힘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죠 또 바람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바람이 조금만 속도를 높이거나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태풍이 됩니다 허리케인이 되고 또 이 돌풍이 돼서 미국이나 이렇게 땅이 넓은 곳에서는 그 돌풍이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이고 또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또 사정없이 모든 것을 부서트립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쓸고 지나가면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또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무거운 차가 정말 종이장처럼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는 이런 굉장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황폐케 하는 힘은 죄의 권능입니다 죄의 권능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의 바람이 불면요 그 욕망의 바람이 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욕망이 끝없이 부추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런 것입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루이지에나의 해일이 일었을 때 미국은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자부심도 있고 문명국가이고 소용없었습니다 약탈과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바람이 있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불이 일면 태우는 것은 죄만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불을 붙여서 한 민족이 깨어나고 그리고 한 지역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의 허리케인이 불고 나면 세상의 허리케인은 건물이 무너지지만 성령의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거기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전원에서 사는 것 제가 농부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농부들은 자기 생업인 거예요 저는 한평생 올리브나무만 키우고 살라고 해도 주님 안에서 저는 저에게 천직으로 만족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의 화려한 삶을 우선적으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그 유통망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어지는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좌고우면하고 저울질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좋은 네트워크를 아 저기 가면 신세 지고 기댈 데가 있어 거기 가서 전화하면 하룻밤 먹을 수 있고 아마 나를 라이드 해줄 거고 뭐 그런 이해관계 말고요 내가 얘기하면 추천서 써줄 거고 아니면 누가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세상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성령의 네트워크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의 모든 것 안에는 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길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거기에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마게도니아에 처음 믿은 성도들이 그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게 연보해서 모교의 예루살렘 성도의 기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기근에 시달렸을까 그 아름답던 시원이 그렇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려서 그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심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이들 그들이 가난을 이겨낼 만한 경제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 미진이들을 통해서 다 공급하셔서 유무상통 모자란 것도 더한 것도 없이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건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태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랑프루트와 이쪽에 자리를 잡고 그래도 번듯한 직장 그리고 장례를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당장의 수익이 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가 사방 100리 안에 우리가 있는 한 내가 여기 있는 한 굶어죽는 사람 사방 100리 안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3만석을 거두면 1만석은 구휠미로 1만석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집안도 가져야 되잖아요 자기 집안은 1만석 그래서 자기가 30% 하나님 안 믿던 세상 부자도 그 정도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하면 제가 사업하는 집사님에게 그 기도 제목 제자반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사방 100키로 안에 집사님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가 없게 하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그런 표정을 지었지만 뭐 지르는 것도 못해요 그죠? 질러보시기를 주관합니다 지출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바빠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잘 되면 잘 되면 하다가 결국은 안 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듭 저의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그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보금 안에 깨어있는 교회 보금에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뻗어가고 아니 수평적으로 뻗어가고 수직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시 이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은 이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신랑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났다가도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게 단정하게 아름답고 정결한 그러나 가난한 집에 신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본 분이 만든 그 노래처럼 말이죠 신부인 나는 기다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외칩니다 신부인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조금 광적이야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광적인 것보다 우리는 훨씬 광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신부인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죠 세상의 바람, 죄의 광풍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이 끝없이 불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바람도 함께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람을 탈 것인가 성령의 바람을 타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바람을 탑시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충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되는 바로 그 복음이 런칭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금물살을 타고 온 세상을 향해 간다 그런 구속사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그런데 그 성령의 특징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영으로 인격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강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쳐간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가려면 꽉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 넘쳐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했어요 왜 하필 그때 그랬느냐 그 전에 안 하고 그렇게 물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라고요? 도킨스한테 가라고요 그런 질문 공장하는데 많이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이들하고 같이 멍해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우리 옛날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다 순모임에서도 그런 질문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만 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의 체험을 그때 하신 것은 너무나 좋은 교육이에요 너무나 좋은 교육에는요 좋은 교제가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전에는 없었느냐고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렇죠? 지금 여기 있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의사를 만났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게 되면 내가 안 아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아팠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내가 잘 유지하고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제가 사극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 성도들 자꾸 인과응보 여러 가지 자기 상식을 넣어가지고 사극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금의 눈으로 간격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사무엘서 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하는 걸 보니 그랬고 그렇게 사극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권선징악으로 다시 인과응보로 다시 상식으로 다시 상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런데 올리우시는데 도망치듯이 도피하듯이 그렇게 사라지듯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 패배한 몸으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하고 그냥 훌훌 뜨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취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에게 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라도 억세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믿음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 안에 그하고 임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순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렇게 캐스팅 됐습니다 그가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원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아마 캐스팅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캐스팅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다 말씀하실 때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제 성령으로 무장됩니다 그는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스피릿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고집스러운 얼굴의 빛깔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깔을 우리 안에다 깔아 놓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 용기를 잃었지만 주님은 오셔서 여전히 그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성령에 띠띠워 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물붙듯이 요엘서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한바라의 시대에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일시의 모든 것을 해갈시켜 버리듯이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았던 그런 글루코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에 3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3천 명이 빌리그리함이 설교에도 백만 명이 여의도 앞에서 일어섰는데 왜 3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3천 명 정도는 태풍이 불면 3천 명이 아니라 3천만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충만하게 넘쳐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한국 영화가 비극을 좋아하죠 리얼리즘이라는 이유로 비극을 좋아하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상처투성이거나 죽거나 주인공도 알고 보니까 뭔가 결정적인 약점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결정적인 약점과 same same 보상하고 자기도 죽죠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저는 그게 옛날에는 과장스럽고 허황하고 헐리우드적이고 그 다음에 디즈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리얼리즘이고 인생이란 정말 그런 거라는 생각에 잠깐 빠지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그거는요 굉장히 사악해요 우리 안에 그 죄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주인공은 약점이 많아요 그렇죠? 약점이 많아 알고 보니까 뭔가 구린대가 너무 많은 거야 인간은 다 그렇다고 하는 점들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희화화 되고요 그리고 리더들은 뭔가 다 부패한 검은 손과 카르텔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동분서주하지만 항상 보면 약점이 많아 그렇죠? 알고 보니까 불륜이 있든지 알고 보니까 뭔가가 있든지 뭔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가 비극적으로 항상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망해버린 거 나의 죄값으로 결국은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새로운 메모리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업보나 아니면 여러분이 과거에 했었던 시행착오를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치과에 갔는데요 어금니에 살짝 구멍이 난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의사가 제가 목회자인 줄 알잖아요 자꾸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다고 이제 오면서 누군가 궁금했다고 저를 보고 약간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옛날에 갔을 때 혹시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목사라고 했더니 당신이 신자들 우리 병원에 보낸 거 맞지 보낸 건 아닌데 내가 당신이 잘한다고 내가 얘기는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치과에 가서 구멍을 떼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항상 그렇듯이 금방 생각은 나기는 날 겁니다 내 얘기를 했더라 중요한 얘기였는 것 같은데 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장전한다는 의미죠 대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아하 생각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쟤를 이렇게 떼어주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니라고 살짝 이게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필름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한 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가까이를 안 가왔더니 이제 스케일링이랑 이런 거를 쭉 해주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잇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다른 처방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빌콘맨 좀 클럽 자기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라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나 이제 비더노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새롭지는 않죠 새 몸은 아니죠 치아도 모든 것도 새롭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새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거예요 과거의 무엇을 보상해서 그것을 한 번 갚아버려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복수 드라마 같은 거예요 몽태 크리스토 백작인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한 번 만회해보려는 과거 재앙적인 인생 나폴레옹이 다시 권자를 꿈꾸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사업이 내가 어떤 전성기를 상정해놓고 그걸 자꾸 만회하려는 그 생각은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전제 아래에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장전효과입니다 장전효과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기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생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장전시키고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늘 허덕이며 그냥 살아요 또 이가 구멍 났고 또 여기가 약해지고 또 여기가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인 거예요 대적하고 나서도 한국 일부 영화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same same 결국은 빚 갚고 죽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는 같이 이제 변화된 몸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시계고 억거리고 벽장우고 있었던 다 변신되었던 그들에게도 마법이 풀리면서 그들 시종들도 함께 황금빛 궁전에서 밝은 빛 안에서 무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한 것 이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내일까지 하고 그 다음 모레부터 쓰러져 가지고 다음 주는 병가내고 그러려고 새벽기도 하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엄마 나 새벽기도 하고 완전 망가졌어 10년은 늙어 보여 그러려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은 더 힘을 내고 영적으로 더 부장되고 너 뭐 먹고 왔니? 왜 이렇게 반짝거리니?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왜 술 취했겠어요? 요한 웨슬레가 18세기에 그 런던과 영국에서 그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때 그때 정말 다섯 집에 하나씩 술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섯 중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오백만 그게 리터예요? 뭐예요? 갈론이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단위가 하여튼 그렇게 술을 많이 증류를 해내고 있는데 5년 지나서 오백만이 칠백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천 백만이 되는 그래서 술값도 굉장히 쌌고 그래서 술을 얼마큼 마시면 집을 내어줬다고 그래요 집 벼땅 같은 걸 내어주고 이제 술 먹었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걸어떨어지니까 그래서 술을 몇 잔 이상 마시면 그냥 무료로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그럽니다 술 취하는 사회죠 여러분이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지만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는 알 겁니다 독일은 아주 담배 골초 국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항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이 바닥에다가 그냥 버리라고 그래서 바닥에다 불 나니까 바닥에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왔을 때 처음에 전부 사람들이 담배 꽁초를 공항 바닥에 버렸어요 시장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바닥에 바닥에 독일은 좋은 나라구나 그냥 아무 데다 버려도 되는구나 차 타고 가면서 밖에다 다 버리고 그렇죠? 바닥에다 버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웠고 한국에서도 시내버스 안에서도 담배 폈습니다 슈에버스 시내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 잠자면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담배 피우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담배 피우고 그게 드라마에 다 나왔어요 그렇죠? 옛날 전원일기 그 이전 버전으로 올라가면요 전부 다 집안에서 다 담배 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과외를 선생님한테 수학과외를 했는데 새벽반이었어요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가가지고 과외를 하면 그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라이터 흔들어가지고 담배부터 피우는 거예요 그 좁은 방 안에 그 아이들 다섯 명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배를 끊임없이 피워요 새벽부터 우리는 담배에 다 중독돼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담배를 그냥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분이 네 입바람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면서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거예요 주여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담배를 피우면 기생충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스트레스가 없다 혈압이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죠 왜 술을 취하겠습니까 뭔가 세상에 괴로움이 있고 그것을 잇는 망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목표에서 벗어나고 방탕한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한국의 연예인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록그룹이 뭔가에 취하지 않고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신드롬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마치 구름위를 걷는 것 같은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자기를 잘 관리했던 연예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아주 옛날의 전설이지만 이미자 같은 가수들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저희 누님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수영장에서도 보고 못해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정말 평균 이하로 평범한 여자가 없다는 거죠 화장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정말 어디서나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해 보이는 그런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스스럼 없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앙겔라 메어켈 청리가 그냥 수상 직무가 끝나면 자기 집 앞에서 카트 끌고 장 보는 것처럼 경혼도 없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에드벌룬에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휩싸이고 우상화되면서 그들은 바로 그러한 약물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판타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비춰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혜함으로써 서로 복종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장전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효과는 죄로부터의 지속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 일본 무사들이 썼던 나무 연못 위에서 흘러 떠내려오는 버드나무 잎까지 베었다는 그런 날카로운 검보다도 훨씬 날카로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또 한 달 반 후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법당국에 붙잡혔을 때 그는 전혀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고 있고 그의 증거 능력은 계속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냥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물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분명하게 영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십니까? 아멘 뭐 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쩡이고 있으면 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없는 줄도 몰라요 저는 없다고 해주세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변명이 한 만 가지쯤 올라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중력을 이겨내고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서 천국 갈 것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엄청 단순한 질문인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도 또 없어요 없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버예요 예 인터넷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신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같이 패키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만땅 채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냥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유기 뽑았으면 이제 누르면 되는 거죠 누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얘기할 것은 많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유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넣을 곳을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넣어야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적하고 승리하고 싸우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수리 취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지성적이고 뭔가 은사가 있고 뭔가 부지런하고 그러나 뭔가 인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인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